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크리에이터 홍타홍입니다. 오늘 요번주 정기점검 이후로 이제 칠성각성이 새롭게 가능해졌는데 총 10캐릭터가 가능해졌는데 첫번째 두번째 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첫번째 파트로써 아이린 그 다음에 영원한 어둠맨 베리어스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지옥불 그 다음에 프리쉬 요렇게 다섯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린 같은 경우에는 역할군이 물리공격형이라 서포터라고 잡혀있고 기간한정은 없으며 도관번호는 451, 452로써 5성이랑 6성까지 풀려있었다가 요번주에 정기점검 이후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0번이 7성으로 자리잡게 되어있고 슈퍼트마템 보상으로는 스캐닝고글이라는 장신구 계열이 아니라 모자 계열 방어구구요. 공격력 52에 그 다음에 식물, 돌, 곤충, 기계킬러가 장착되어 있는 매우 좋은 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킬러라고 해서 50% 각각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추가 데미지가 되는 킬러가 4가지가 무려 4가지나 장착이 되어있고 공격력 50이라서 상당히 괜찮은 슈퍼트마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치료는 실성으로 했을 때 HP가 4700대 그 다음에 공격력이 195 그 다음에 방어력과 정신력이 160대로 양호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투퍼력으로는 공격력이 65로 가장 높구요 껴줄 수 있는 무기로는 거의 모든 무기를 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어구도 작은 방패 뭐지 뭐 물리공격형이기 때문에 방패를 껴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모자 헬멧 옷 로브 중과복 경과복 다 껴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속성정력이랑 상태이상정력은 없는 친구입니다. 스킬 구성으로는 7성 구성 스킬을 보면 105레벨 때 배우는 레인보우 플랜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소비 MP는 70이고 4턴에 쿨타임이 있고 1턴째에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아군에게 LB 게이지 12에서 14를 증가시켜준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110레벨 때 액티브 2개를 배우게 되는데 파워 커스텀은 소비 MP 70이고 자신의 LB 게이지를 소비해서 자신을 제외한 아군 한 명에게 게이지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3턴동안 공격력 150% 증가 효과를 부여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매직 커스텀은 파워 커스텀이랑 효과가 똑같은데 마력을 증가시켜주는 어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딘 같은 경우에는 7성 때 배우는 액티브 스킬이 공격 스킬 보다는 서포트 쪽 스킬들이 스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특성으로는 아르티잔이라는 육성 트마템을 장착했을 때 발동이 되는 특성인데 버전 업이라고 해서 양손의 장비가 무기 한계일 경우에 장비의 공격력이 100%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어빌리티 항타기가 육성 주력 스킬이었던 항타기가 1.2배율에 피해량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LB게이지 효율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5레벨 때 정신력이 20% 상승하게 되고 120레벨 때 천재무기 장인이라는 어빌리티를 배우게 되는데 공격력 50% 상승해 그 다음에 한손무기를 2개 장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도류를 장착했을 때 2개 무기를 장착했을 때 장비의 공격력이 3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터로는 페이탈 임팩트라는 리미트 버스터인데 음 피해량이 증가하게 되네요. 육성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사이트고 육성대와 비교했을 때 리미트 코스트가 7개나 차이가 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아르 디자인이 아니라 아이린 같은 경우에는 칠성 액티브 스킬이 서포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음 글쎄요 약간 색깔이 서포트 쪽으로 칠성 스킬 구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유문이긴 하네요. 육성대에는 확실하게 물리공격형 항타기를 통해서 물리공격을 넣었었는데 체인이나 이런걸 해서 준수한 캐릭터였었는데 칠성이 되고 나서 물리공격형 유닛이 아니라 서포트 쪽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물리공격 도 아니고 물리공격 이면서도 서포트 쪽이라서 상당히 약간 색깔이 애매모호하게 되었네요. 칠성으로 되었을 때 뭐 항타기라는 스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체인하기도 좋고 데미지도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좀 아쉽긴 하네요. 스킬 구성들이 그 다음에 영원한 어둠의 베리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군이 아이린과 마찬가지로 물리공격형 서포터라고 잡혀있고 이 친구도 이제 아이린과 마찬가지로 5성과 6성까지만 풀려있었다가 네. 이번주에 7성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슈퍼트마템으로는 현재 영원한 어둠의 베리어스가 있고 있는 영원한 어둠의 갑옷이라는 이제 중갑옷 계열 방어군데요. 상당히 멋있네요. 공격력 34에 방어력 34 그 다음에 정신력 24에 암흑 속성이 무려 80%나 증가하게 됩니다. 어.. 일단 공격력도 상당히 많이 올려주고 방어력 정신력도 올려주면서 속성 정력도 올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보상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치로는 칠성 기준을 쓸 때 공격력이 195 방어력 179 정신력 164 양호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투포량은 아이린과는 다르게 공격력 방어력 마력 정신력 50으로 동일하네요. 속성 정력은 없고 상태 이상 정력으로는 암흑이랑 마비 석화에 대해서 무효가 있습니다. 켜줄 수 있는 무기로는 무기와 방어걸로는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칠성 스킬 구성으로는 액티브는 2개가 있는데 원수의 검은 칼날이라고 해서 칠성 105레벨 때 배울 수 있는 스킬인데 소비 MP는 64고 어떻게 히트 수가 무려 16입니다. 한 명의 적에게 물리피해 6배율의 물리피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한 명의 적에게 암흑 속성 65% 감소 효과를 3톤 동안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0레벨 때 배울 수 있는 암흑 투기라는 어빌리티가 있는데 5턴에 1회 사용 가능하고 소비 MP는 99입니다. 공격 스킬은 아니네요. 자기 자신에게 공, 방, 마, 정신 220% 증가 효과를 3톤 동안 부여하고 그 다음에 3톤 동안 받는 피해량 30% 감소해 6500 HP를 3톤 동안 서점 회복시켜주고 30의 MP를 3톤 동안 서점 회복시켜주며 LB 게이지를 6 증가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셀프 버프 퍼센테이지가 이제까지 알아봤던 칠성들 중에서 가장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데미지 감소도 있고 자해 그 다음에 자 MP 회복도 있고 그 다음에 LB 게이지도 올려주니까 상당히 괜찮은 스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영원한 어둠의 베리어스 같은 경우에 유수성 때 스킬들이 워낙 좋아서 상당히 괜찮은 유닛들로 많이 쓰였었었는데 이제 특히 올란두랑 올란두랑 그 다음에 세이브 더 킹 트러스트 마스터 아이템인 아그 아그리아스였나요? 그 친구랑도 이제 체인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쓰였었는데 다시 쓸 수도 있겠네요. 일단 16 히트 스킬도 있고 셀프 버프 스킬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스킬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영원한 어둠의 베리어스는 물리공격형 유닛으로 색깔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이린과는 다르게 특성으로는 어 여저토콜연맹이 금지를 장착했을 때 어둠을 장착했을 때 발생되는 조건부 특성인데 불퇴전의 결이 어둠이라고 해서 HP와 MP 그 다음에 정신력 방어력이 20% 증가하게 되고 수면이라 혼란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게 되며 리미트 버스트 효과가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도류를 장착했을 때 한손용 무기 두 개를 장착했을 때 공격력 장비 공격력이 30% 증가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검의 극도에 달한 자라고 해서 110레벨 때 배울 수 있는 극이 스킬인데 단검 검 그 다음에 대검 돌을 장착했을 때 공격력이 2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격력이 20% 증가 마력이 20% 증가 그 다음에 마지막 120레벨 때 배울 수 있는 어둠의 수건 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엘비 데미지가 리미트 버스트 데미지가 30%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암흑의 칼 암흑의 추협 이현참 이 피해량이 1배율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의 검은 칼날 피해량이 0.5배율 상승한다고 되어 있네요. 원수의 검은 칼날은 위에 이제 칠성 때 배우는 스킬인데 요게 이제 성장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트로는 단지의 각인이라는 리미트 버스트인데 어 그냥과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의 최애점이라고 한다면 어 이제 그냥은 이제 베이스는 방어력을 디버프 3톤동안 디버프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면 공격력과 방어력을 디버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마스터를 하게 되면 어 퍼센테이지도 베이스였을 때는 40%에서 방어력 40%에서 업그레이드 되면 공격력 방어력 45% 그 다음에 그냥 베이스는 방어력 69%였는데 맥스로 찍게 되면 업그레이드 맥스로 찍게 되면 공격력 방어력 74%로 깎게 돼서 상당히 괜찮은 리미트 버스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암흑 속성 물리 데미지 10배율을 입히기 때문에 히트수도 20비트라서 상당히 육성 때도 결투장에서도 그렇고 보스전에서도 상당히 괜찮게 쓰였었던 경험이 있네요. 물론 영혼 어도놈의 베리오스는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한때 많이 쓰였을 때 친구들 걸 많이 써봤는데 꽤 괜찮게 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린과는 다르게 물리공격형 유닛의 색깔에 맞게 스킬 구성이랑 특성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슈퍼트마템이 아이린은 슈퍼트마템이 상당히 좋지만 일단 상당히 멋있네요. 영혼 어도움의 베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도 멋있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평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찬란한 빛의 베리오스는 이제 하이브리드 공격형인데 이 친구도 이번 주에 새롭게 각성이 이루어졌죠. 영혼 어도움의 베리오스와 마찬가지로 슈퍼트마템이 이제 빛의 베리오스가 장착하고 있는 방어구인데 찬란한 빛의 갑옷이라고 해서 중갑옷 계열 방어구입니다. 공인력 30에 방어력 30 마력 30 정신력 30 그 다음에 비속성 장려 80% 증가하게 되는 아주 좋은 하이브리드 캐릭터 한우들한테 껴주기 상당히 좋은 중갑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성 능력 7호는 공격력이 180 마력이 180 그 다음에 방어력 200 정신력 201로 상당히 양호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 어둠의 베리오스와 마찬가지로 공방마하 정신이 50으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속성 정력은 없는 친구이고 속성 정력 상태 이상 정력으로는 수면이랑 침묵 석화에 대해서 무효가 있습니다. 실성 스킬 구성으로는 액티브가 3개가 있는데 빛의 주입이라고 해서 올해 몇 대 두 가지 스킬을 배우게 되는데 속성 정력이 빛의 주입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소비 MP는 28이고 사용자를 제외한 빛의 베리오스를 제외한 모든 아군에게 빛속성 정력 100% 증가 효과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밸때 배울 수 있는 광분해라는 스킬이 있는데 영어로만 보게 되면 모든 한 명의 아군에게 걸려있는 디버퍼를 모두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식 카페에 올라와져 있는 해석을 보면 아군 한명의 일부 능력직 감소 효과 스톱 매료 광폭화 해제 라고 되어 있네요.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광폭화 해제는 유일하게 차단한 빛의 베리어스만 가지고 있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톱이나 매료는 뭐 여러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데 광폭화 해제 이제 버석화 라고 해서 광폭화 해제는 그 어떤 캐릭터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빛의 베리어스가 처음으로 가지고 있는 스킬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공격 스킬인 110레벨 때 배울 수 있는 성스러운 말소라는 스킬이 있는데 소비 MP가 무려 150이고 히트수는 1히트입니다. 5턴째에 1회 사용 가능하고 소비 MP는 150입니다. 적 전체에 빛속성 하이브리드 피해를 입힙니다. 무려 용왕처럼 배율이 상당히 높아요. 40배율입니다. 그 데미지가 상당하겠네요. 아이템 세팅만 잘해서 어 멜파시처럼 공격력 방어력이 거의 900대나 1000대가 넘어간다면 데미지가 상당히 적당하여 예를 들어서 빛속성이 약한 보스몸이나 신규 고난도 퀘스트에 데려간다고 한다면 보스몸이 거의 항방에 죽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빛의 배려스 7성 2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데미지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이 되네요. 특성으로는 어 여사토거릴 연맹의 금지 빛작작을 했을 때 발동이 된 조건부 특성인데 HP MP 공방 마정이 20%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악마형 기계 정령 사령형 마물에게 부여하는 물리 마법 피해량이 25% 상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력 20%가 증가하게 되고 무장돌진이라고 해서 120레벨트 배울 수 있는 특성인데 AB 게이지 효율이 50% 상승하게 되고 한손무기 2개를 장착했을 때 장비의 공격력이랑 마력이 50%씩 증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어 하이브리드 공격형 유닛답게 스킬 구성이랑 그 다음에 특성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킬 구성은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공격 스킬이 하나밖에 없어서 음 그래도 광분해라는 광폭화 해제 스킬이 있다보니까 여러모로 유질성 있게 잘 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트로는 심판의 새벽빛이라는 리미트 버스트인데 영원한 어둠의 베리어스와는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칠성으로 보게 되면 어 빛속성 하이브리드 데미지를 모든 적에게 22.3배율을 입히고 방어력과 정신력을 깎게 되네요. 음 맥스를 찍게 되면 74%로 무려 많은 엄청나게 높은 고배율의 방어력과 정신력을 깎게 되네요. 히트수는 육성과 동일하고 어 이제 소비되는 구슬은 어 리미트 버스트 루비는 10개가 증가하게 돼서 30개가 필요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영원한 어둠의 베리어스랑 그 다음에 영원한 빛의 베리어스는 네 상당히 괜찮게 스킬 구성이랑 특성이 이루어져 있네요. 뭐 슈퍼 트러러스트 마스터 아이템 보상도 그렇구요. 한번 지옥불의 베리어스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약간 좀 상남자 같이 캐릭터가 이제 생겼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 친구도 물리공격형이랑 소포터러로 네 역할군이 잡혀있네요. 슈퍼 트러러스트의 보상은 어 앞에 살펴봤던 빛과 어두움과 마찬가지로 지옥불의 갑옷 중갑옷결 바우군데 영원한 어둠의 베리어스랑 다르게 공격력 38 방어력 28 정신력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속성 정력이 80%를 상승하게 되네요. 칠성능력치로는 공격력이 203 그 다음에 방어력이 190 정신력이 199 상당히 준수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공격력이 65 가장 많이 먹여줄 수 있습니다. 속성정력은 없고 상태 이상 정력으로는 암흑이랑 마비 그 다음에 석화에 대해서 무효가 있는 친구입니다. 시선 스킬 구성으로는 액티브가 무려 4개가 있는데요. 빅스윙이라고 해서 105레벨 때 배울 수 있고 소비MP는 70이고 어떻게 히트수는 원히트입니다. 모든 적에게 6배율의 물리피해를 입히고 90% 확률로 마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인법인이라고 해서 105레벨 때 배울 수 있는 킬러계열 소비MP는 소비MP가 26이고 3톤 동안 1명의 아군에게 인간형 마물에게 입히는 물리피해량 50% 증가 효과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도 있구요.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이런 말들이 없으니까 아군에게 걸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1명의 아군에게 그 다음에 110레벨 때 7성 공격스킬 2개를 아 공격스킬 하나에 그 다음에 셀프 버플스킬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앵거브리즈 타오르는 분노를 먼저 보게 되면 4턴에 1회 사용 가능하구요. 소비MP는 88 사용자에게 2턴 동안 공격력 200% 증가 효과를 보여주고 사용자를 제외한 2턴 동안 아군에게 아군이 물리피해를 받으면 100% 성률로 반격을 하게 되고 1개 된다고 합니다. 6.4배율로 어 맥스 2번 최대 2번 이구요. 그래서 네 요거는 반격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셀프 버프로 플러스 어 약간 좀 반격스킬 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반격어빌리티로 그 다음에 공격스킬인 레드 인프레르노 적색의 불길이라는 스킬인데 한 명의 적에게 30배율의 불속성 물리대미지를 입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빛과 마찬가지로 어 빛은 이제 40배율이 있다고 하냐면 지옥불의 밸리아스는 30배율이네요. 그래서 네 약간 좀 피니셔 쪽 원히트 스킬 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체인보다는 보다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특성으로는 이제 6호걸연맹이 금지 불꽃을 장착했을 때 발동되는 조건부 특성인데 불태전의 결이 불 HP와 MP가 20% 상승하게 되고 반격기열 어빌리티 발동 확률이 2배가 상승한다고 됩니다. 그 다음에 HP가 50% 이상일 때 전투불능 상태를 100% 확률로 한번 견디게 되고 도끼를 장착했을 때 공융력이 50%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력이 20% 상승하게 되고 무기단조 라고 해서 이제 말랩 대비 할 수 있는데 매턴마다 물리피해량이 감소 10% 감소하게 되고요. 근데 영어로 해석하게 되면 그냥 받는 데미지 감소 10%인데 왜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매턴마다 물리피해량이 감소인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그냥 영어를 저는 영어로 한번 믿어보는 저는 공식 카페보다는 위키를 더 믿는 편이어서 위키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턴마다 가 아니라 받는 데미지 감소 10%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끼를 장착했을 때 방어력과 공유력이 6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메이트가 있네요. 받는 데미지 감소 10%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니까 이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뭐 물류공격형 연수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리미트버스토로는 맹렬한 지옥불이라는 스킬인데 어 그냥 모든 적에게 방어력 무시해서 불속성 물리 데미지를 입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네요. 뭐 디버프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그 다음에 프리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프리쉬 머리 장식을 어 얼마 전 아니고 몇 달 전에 얻게 돼서 이제 리미트 아 트러스트 마스터를 했었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류공격형 힐러라고 잡혀있고 슈퍼트마템으로는 갓핸드라고 해서 격투무기인데요. 공인의 170일에 시진 스파이럴이라는 특정 어빌리티가 사용 가능한데요. 시진 스파이럴은 공격 스킬이네요. 한 명의 적에게 방어력 50%를 무시한 물리 데미지 3배후를 입히게 되고 그 다음에 불 물 바람 땅속성 저항력을 3톤 동안 50% 감소시켜주며 100% 확률로 질병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공격 어빌리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속성 저항력도 깎고 질병도 걸며 거기 다음에 데미지도 방어력 50%를 무시한 3배후리기 때문에 히트 수가 몇 히트인지를 모르겠네요. 히트 수를 좀 알아봐야겠네요. 히트 수를 좀 알아... 알아야지 이게 체인이 가능한건지 좀 이걸 알려드려야겠네요. 저도 좀 알아봐야겠고 히트 수가 사이트네요. 사이트라서 어... 체인이 어떤 어떤 스킬이랑 참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사이트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칠성 능력치로는 공격력이 198 그 다음에 방어력이 180 정신력이 178 기본 어택이 투수는 3이트네요. 먹일 수 있는 투포량으로는 공격력, 방어력, 정신력, 마력이 50으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껴줄 수 있는 무기로는 단검, 스테프 홀장, 그 다음에 격투 무기 철퇴무기네요. 속성 정력으로는 암흑 속성에 대해서 칠성 때 50%가 생기게 되고 그 전에는 속성 정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이상으로는 암흑, 마비, 석화에 대해서 무효가 있네요. 칠성 스킬 구성으로는 액티브가 이제 공격 스킬 2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 디버프 버프 스킬로 이루어졌는데 일단 너클샌드 위치라고 해서 105레벨 때 배울 수 있는 공격 스킬인데 소비 MP는 64고 어떻게 이틀수는 1히트입니다. 모든 적에게 5.25레벨의 물리 피해를 입히고 암흑, 혼란, 질병을 100% 확률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제 상태 이상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0레벨 때 배울 수 있는 나, 찰, 칠성권 이라는 스킬인데 5턴에 1회 사용 가능하구요 소비 MP는 77 어떻게 이틀수는 7히트입니다. 한 명의 적에게 방어를 50%를 무시한 빛속성 물리 피해 10배우를 입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7히트이기 때문에 토네이도나 아니면 뭐 요런 것들이랑 한번 체인이 가능할 것 같지 가능할 것 같네요. 안해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110레벨 때 배울 수 있는 새벽의 눈동자 라는 스킬이 있는데 소비 MP는 75고 5턴에 1회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적에게 모든 적에게 공격력 방어력 60% 디버프를 하고 모든 아군에게 공격력 방어력 120% 증가 효과를 보여주는 괜찮은 상당히 유익한 상대편에는 디버프를 우리편에게는 버프를 시켜주는 괜찮은 어빌리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공식 카페에서 공식 카페에 등록된 유닛도감을 참조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다음 턴에 투기 질품과 생명의 의지 몽상 아수라건을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위키에는 전혀 그런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뭐 위 그 공식 카페에 등록이 됐다는건 뭐 그 파이널 판타지 한글판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위키에는 그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성으로는 이제 프리쉬 머리 장식식을 장착했을 때 발동이 되는 원동력이라는 특성인데 공격력이 40%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찰격 나찰격 플러스 파괴권 파괴권 플러스 이렇게 해서 특정 어빌리티가 1배율 강화가 되고 리미트 버스트가 효과가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어력이 20% 증가해 어 이제 세계의 끝에 오는 자 여기서 이제 만렙대비 올 수 있는 건데 어둠 속성 저항력이 이때 50% 상승하게 되고요. 석화 에 대해서 무효화가 생기게 되고 한 손무기 장착시 장비의 공격력이 100% 상승하게 되고 한 손무기 장착시 정명 확도가 25% 상승하게 되며 양 손무기를 장착했을 때는 장비의 공격력이 30%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장비의 공격력 100% 증가하니까 어차피 연속 스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손무기를 한쪽 손에만 장착을 할 것 같네요. 리미트 버스트로는 곤륜 8상각이라는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기본 베이스랑 이제 업그레이드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밑에 나오게 되는 디크리즈부터 시작하는 건데 베이스와 업그레이드의 차이점은 속성 정력을 깎는 것의 유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판을 보게 되면 베이스와 맥스의 차이점은 없고요. 3탄 동안 모든 속성 정력 60%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베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방어력과 정신력 70%로나 깎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리미트 버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만 놓고 본다고 합니다. 베이스는 뭐 양호한 수준이고 업그레이드 버전 리미트 버스트는 준수한 준수한 리미트 버스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방어력과 정신력도 똑같고 속성 정력도 똑같게 되니까 거기다 물리 데미지 물리 데미지도 입히고 한 명의 적에게 입히는 거네요. 아 한 명의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한 명의 적에게 방어력 정신력을 깎고 속성 정력을 깎는 거기 때문에 약간 한 명만 후루라 패는 약간 그런 리미트 버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단 프리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요. 6성 때 뭐 그렇게 잘 쓰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캐릭터는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 추론해 볼 수 있는데 7성 때는 음 뭐 상태 이상 공격도 있고 뭐 디버프 버프가 있고 그 다음에 비속성 물리 데미지를 입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쓰이지 않을까 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리미트 슈퍼트마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이제 앞에 알아봤던 다섯 캐릭터는 어 이제 아이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슈퍼트마템 트장용으로 전락할 경우 전락할 가능성이 좀 높고 어둠이랑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지옥불은 지옥불도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고 빛과 어둠은 솔직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실성각성 할만한 가치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슈퍼트마템도 그렇고 스킬 구성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아서 네 지옥불이랑 프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캐릭터 이회로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막 추천을 드리거나 뭐 해야 된다 물론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내일은 나머지 다섯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요일날에 어 시트라 랑 이번에 픽업소환이 이루어지는 세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영어 이제 스토리 이벤트에 등장하게 되는 아 그 신규 고난도 퀘스트를 에 대해서 공략에 대해서 아마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스토리 이벤트 그 엑스트라 스테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홍타오였습니다. 다들 좋은 금요일 저녁 시간 되시고 좋은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